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는 화물차를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적절한 차고지, 즉 주차 공간이 확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는 도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화물차가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가? 교통 혼잡 예방, 대형 화물차가 도로에 아무 곳에나 주차할 경우 도로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받고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 확보 증명서는 화물차가 적절한 공간에 주차하도록 유도하여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 주거지나 상업지구에서 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변 주민들과 상업시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각 화물차 소유자는 정해진 공간에만 주차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 확보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주차되지 않은 화물차는 사고를 유관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는 방법 차고지 확보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이 있다면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해야 합니다. 차고지 임대 계약서 작성 차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고지로 사용할 공간에 대한 지적도, 평면도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차고지가 적합한 공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차고지 확인 신청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교통과 또는 차량 등록 관련 부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차고지 확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실사 신청 후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와 실제로 차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차고지의 규격, 진입로, 만전성 등이 점검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차량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차량이 정해진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차고지 확보 증명서는 화물차 소유자가 적절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함으로써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거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